자 오늘은 어 18라운드 멕시코 어 멕시코 입니다. 멕시코 그란 풀 입니다. 자 이거하면 두경기밖에 안나왔죠. 이거하고 브라질하고 아부다비하면 이번 시즌 마무리합니다. 18 그리드 입니다. 아 18... 18... 18라운드! 예... 18라운드 그리드 20브리즈네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헷갈리네. 18라운드 입니다. 18라운드 아 18 그리드는 아니고 2브리즈데 아 그 그리드 보으면 되겠죠. 라운드 18 오 파이머가 2등? 에릭소 3등? 나 4그리드인데? 뭐죠? 뭐임? 뭐임? 어? 어라? 지금 얘네들 전부 다 장비 지금 갔는데요? 이번에도 마탱이 갔는데요? 이번에도 마탱이 갔는데요? 없어! 부품이 없는가본데? 이거 버그 아닌가? 4그리드인데요? 이게 지금 약간 중간에 패치가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중간에 패치 들어오면서 내가 봤을때 패치 들어오면서 꼬인거 같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내구성 이런거 패치가 들어왔었거든요? 약간 좀 꼬인거 같애 그때는 지난 라운드에서도 4기권 갔는데 또 갈았어 하반기에 그냥 다 갈아버렸네 퀄리 띄는 이유가 없잖아 퀄리 띄는 이유가 없잖아 퀄리 사실 못띄지도 않았지만 지난 라운드에서도 페널티로 다 갈았었는데 이번 라운드도 가네요 뭐 이렇게 되면 꿀이죠 연속으로 한번 갈면 보통 안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 이상같애요 근데 사실 못돌긴 맞거든요? 일단 일괄적으로 공간에 다 갈아버리는건 좀 아닌거 같애 다음 시즌 까지 해봐야 알거 같은데 일단 꿀이죠 난이도는 100입니다 100 난이도는 저는 100으로 합니다 110은 저도 못해요 110 해봤거든요 110 해봤거든요 처음에 그니까 난이도 얼마로 해야될까 해봤는데 아 못해요 그니까 난이도는 가장 최적화로 적는거는 그냥 AI 그니까 우리 팀메이트랑 내 타임이랑 비교하면 돼요 그니까 팀메이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1초정도 느리다 그러면 어느정도 맞을거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잡을돈 잡을돈 말돈 망했던거에요 사고나겠는데 쟤네들 우리의 공격이 보다 우리의 공격은 우리의 공격은 좋은데 우리는 정상의 하다 그니까 아나울바 그리치고 공격은 1,2 1,2 아오는 상품 있어요 오늘 빅맥 세트 3세트 들어왔어요 아 오늘 빅맥 3명 드립니다 햄버거 드려요 빅맥 3개 어디에 있는지 아아ㅏ아아아악 아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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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와 이거 완전 꿀인데 이거? 포인트핑 시작했는데? 이번 작품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가서 거의 다 원스탑이거든요? 거의 다 원스탑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권 좀 하길 편해요 버티면 되니까 어 야 이씨 야 양아치네 저거? 아니 침묵했어 저 반칙쟁이네 어 저 페레즈 저거 사기쳤는데 저한테? 누가 다들 뒤에서 벌어버렸어 하이 여러분들 트위치 팔로우도 많이 눌러주세요 트위치 유튜브 구독 15명 남았어요 그쵸 청명까지 아 이거 추웠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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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라운드입니다 브라질 브라질 그 다음에 아부다디 브라질 아 충돌 다 양아치다 얘네들 완친모 많은데 너무하네 난 얼마나 매네키 초월해 아 어 이만큼 친절하게 양탄이 왔어요 그죠? 아 아 아 아 부딪치지마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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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라빈은 지금 제대로 달려본 적이 없어서 밀릴 것 같은데 하필이 아부다비에 걸렸냐 셋업이 이게 지금 땡겨왔는데 그게 맞는 셋업인지도 모르겠는데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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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게임은 잘 보고 있는 거죠 왜이래 힘들죠? 아직 플래시백을 안 쓴 게 신기하다 겁나 빡센데 멀티는 플백이 없으니까 멀티는 플래시백이 없을 거 같아서 이번엔 플래시백을 걸어서 와 나 진짜 근데 김치국 마시면 안되는데 만약에 4등하면 이것 또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우바로 오늘 부산에 비 엄청 왔다면서요 비가 뭐 홍수 났다던데 지네가 물난리 났다던데 물난리 아 이거 몇번째 같은 패턴이야 포턴 보길래 포턴 보길래 어 내 실수였다 이거 기상청 3배 왔다면서요 기상청에서 말한거에 한 3배를 먹었다고 뭐야? 세카야? 잠깐만 잠깐만 아잇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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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트 들어가야되는데? 이게 지금 셋같았어요 피트 들어가야되요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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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트 들어가야되 피트 들어가야되 아 뭐해야되지 포스트잇스랩 셋 셋 소프타이어 셋 소프타이어 포스트잇스랩 포스트잇스랩 이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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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었어 이거는 이거는 빼발리야 무조건 피트 해야되 파다 구역 왜가 답게 답게 근데 이게 되나? 자 근데 하긴했는데 이게 될까요 자요? 근데 완주가 되나? 딴 것보다 이게 타이어가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다 잡히는 거 아니야? 다 잡히는 거 아니야? 타이어 최대한 써야 돼 지금 근데 타이어가 보조 1%면 25바퀴 달려야 되는데 4%.. 4%씩만 마모돼도 2% 마모면 지금 25바퀴니까 2%면 50%잖아 와 이거 힘든데? 이거 근데 되게 천천히 달려서 이거 마모니까 어우 큰일났다 최대한 아껴야 되겠다 타이어 이거 완주.. 중알피트 한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수능 끝나고 마모가 빠르다 암호가 빠르다 지금 최대한 합격 타야 돼 지금 4% 걸릴 것 같거든요 한바퀴 2% 이상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3%씩만 해도 76% 거든요 지금 5바퀴라서 와 거의 후반에 거짓이 되겠는데 엄청 바꿨는데 이제 배턴 해야죠 그걸로 전철이 전철이 페이스 타이어 여기 타이어 아껴야 돼요 이대로 완주하려면 타이어를 아껴야 돼 완주를 하면 포인트 확실한 거는 완주 여기서 완주만 하면 포인트 피니시는 보장돼요 어차피 앞에 다 피트 들어가야 되거든요 손들과 치고 나올 수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들어간대 이건 이제 들어간대 이건 이제 들어간대 아씨 아 이거 너무 못 따라가잖아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 전기하는 나는 풀악셀 하면 안되는데 이거 살기네 무리하게 치지 말자 따라가자 무리하게 쳤다가 타이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DRS부터 따면 되거든요 DRS때부터 QR 시도하면 되니까 지금은 운타기 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따라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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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음 으어 워우 됐어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 락이 너무 빨리 걸리네 아 여기 더욱 윌린다 그립이 안 나오니까 와 여기 소프트로는 여기 못 도네 그립이 안 나와요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스튜어즈 드리스 드리스 is now online 하이하이 하이하이 어디 트위치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왜 저거 왜 통합이 안올라가지 이거네 이거네 왜 안올라가지 하이하이 오늘 방송은 문제없죠 혹시나 뭐 끊긴다거나 그런건 없죠 오늘 트위치로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졸라 빠른데 모 Fir 엄 nies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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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쇠 열쇠 열쇠. 제가 몇 뇌 핏 됐죠? 아마 10뇌 정도 핏했다고 치면 순 5바퀴였지. 순 5바퀴 남았는데 순 5바퀴 나 исп 그러면 7바퀴 정도 푸는건가? 하나만 준비 gemeinsam 여기 딱 한 3바퀴 정도가 겁나 빡빡한데 3바퀴가 100인데요 100인데 안되는건 아니야 안주는데 근데 디펜스 하면서 또 락 걸리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아 이거 뜰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이거는 내놓을 수 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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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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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틸까 어차피 14등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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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당연히 물리겠죠 페이스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버텨야죠 포인트 피니시라 10등이라고 하면 돼 포인트라도 먹은다니까 욕심 안 부리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놔두는 방향으로 가면서 마무리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아니야 버티주세요 아 여유가 겁나 없죠 아 여유가 겁나 없죠 민기사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죄송 오늘 불참 오후 아로드님 막아줘야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집에 누가 와가지고 쓰읍 계속 하죠 아 아 아 뭐 타세요? 아 이제 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아씨 나 또 허리인데 치 저분들 아 잠깐만 아 11등 아닌데 6 3 3 3 3 어 위험하다 이거 최대 8 10등 할 수 있겠다 와.. 얘 실수했어! 와 락 벌렸어 와 나한테 똥을 주고 가는데? 이거.. 너무하네.. 나한테 똥을 주고 가는데요? 한 대씩 비켜주면서 지킬려고 했는데.. 브레이킹 일부러 실수했나? 아.. 목도 쉽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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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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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좀 넘어가도 돼.. 조금만 더.. 아.. 다 작히나.. 블루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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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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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스웨어 아우 잘 안되면 안돌아 아니 안되네 안되네요 어우 이게 아우 그립이 너무 안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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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뺏고 구나? 마무리해? 14등 했다 했다? 아...14등 14등 마무리했어 어...일단 다음 주일에 무조건 이체 조건대로 가서 쭉쭉 올라가야지 정확하게 오늘의 승리는 좋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앤터디 데이비드슨, 이 승리는 무엇을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승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승리가 나왔습니다. 완주했어요. 14등! 딱 완주는 대근데네. 딱 완주까지는 됐는데 웹평이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14등이면 중간에 피트 10등으로 나왔을 때 피트하고 나왔을 때 14등이었거든요. 복귀가. 그렇게 보면 피트하는 게 맞았어요. 피트하는 게 맞았어요. 피트했으면 이기면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터디는 너무 안나와요. 못 버텼어요. 다 틀렸거든요. 전략 실패.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리는 그가 다 틀렸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델타 틀렸습니다. 이번 승리는 여기까지입니다.